한 2년 전에 컴퓨터 구매한 분인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통째로 산 게 아니라 부품을 그 당시 슈퍼스토어에서 구입을 해서 저한테 보내고 공인비만 받은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때 공인비 따로 발생합니다 제가 통째로 판매한 것만 업그레이드나 수리할 때 공인비가 없는 거에요 그 당시에 이제 공인비 10만원을 저한테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때 그 사이트가 딜러한이 되게 많이 되요 그래서 똑같은 부품으로 다나와에서 사면은 만약에 8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76만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실제로 공인비는 10만원 받았다고 해도 딜러 아이들이 빌려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만원이죠 이런 경우는 공인비가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수리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원래 2600에 1060인가 썼는데 2600에 1060을 한 대 맞추고 이제 부품을 이제 골랐는데 라이젠 3900 XT 로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A320보다 아수스로 했거든요 아수스 거 아수스 A320 빨간색 게이밍 보드가 그게 겁나 잘 나왔어요 그게 그게 3900 에서도 전원 본도도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 파괴범 수준이었습니다 A320 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많은 보드도 알 거에요 그 보드 그 기자가 테스트 했죠 다나와 IT 기자가 과연 라이젠 3200에 3800, 3700, 3900 문제 없을까 해서 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유 문제가 없는 거야 A320 보드 중에 그게 되게 잘 나왔는데 그게 아마 M2 슬롯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3900 XT XT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삼성 981 1테라 M2가 아마 있는 걸로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60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젠 2600을 매입을 해 달래요 CPU를 기존에 2600을 매입을 하고 두번째 컴퓨터 있잖아요 당시 샌디브릿지 그것을 i7 2600으로 올리고 그것도 그래픽카드 또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생각했죠 기존의 라이젠 컴퓨터가 GTX 1060 달려 있잖아요 샌디브릿지 컴퓨터 있잖아요 i5 컴퓨터 꽂고 그리고 이거 거기다 달면 되죠 그리고 라이젠 2600은 제가 매입하고 이분이 또 그 당시에 달았던 2테라 하드랑 삼성 860 SSD도 매입을 해 달래요 또 그 부품도 그때 그분이 직접 고른 거야 860 하고 싶대 이분의 생각은 뭐냐 기존의 라이젠 2600, 기존의 i5, 기존의 2테라 하드 기존의 삼성 860 SSD를 저보고 다 매입하고 그리고 그 두번째 컴퓨터 i7로 바꾸고 램도 또 올리고 SSD도 달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젠 2600이랑 i5, 2500이랑 삼성 860 SSD라 2테라 하드까지 다 매입하면 제가 돈 줘야죠 돈 제가 줘야 됩니다 이 부품 값은 이분이 직접 이미 결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신 구매대행 했어요 조금 에러옵니다 이건 1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2600은 제가 매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이젠 2600은 잘나가니까 매입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거 매입하고 나머지 i5, 2500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면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 아수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인식하면 짜증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점이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요 그 다운받아 가지고 아 귀찮아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이제 경험담도 있고 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영상 가 가지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딱 하는데 3만원 맞는데요 CPU 인식 안 해 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줄 몰라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리고 터부스트 온 시키는데 3만원 더 받은데 터부스트를 예전에는 오프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거 온 시키는데 3만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데 3만원 근데 저 그런 거 지금까지 다 공짜로 해 줬잖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데 3만원 받는데 저는 이거 재조립 싹 하고 부품 점검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SSD는 데이터 옮겨 가지고 새로운 SSD 다시 옮겨 주고 이런 작업 다 해가지고 3만원 받지 않습니까 천사지 천사 컴퓨터 계획 이제 그러면 안 되겠어 병신지 돼 병신지 고마운 줄도 몰라 이게 그때 아수수께 아니라 A310 DGS 예즈락 거 이거가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예즈락에서 가격 파괴으로 나온 거 350인가 250인가 그리고 X370 그거랑 레이아웃 똑같아요 전원부도 7페이지야 그런데 그러니까 칩세만 바꿔 가지고 나온 모델이죠 칩세만 바꿔서 완전 다 똑같고 그래서 완전 가격 파괴물이었습니다 이게 단종됐어요 금방 남는 게 없어서 금방 단종시킨 거 같아 이거 M2도 있어 이게 에즈락 A320 DGS 이게 B350 이게 X370 모델입니다 에즈락에서 이제 B350이랑 X370이 좀 저가형으로 나온 거긴 해요 근데 보면은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이런거 처음 봤어요 라인업이 이제 이제 뭐 A320 B350 X370 이렇게 보통 나눠지면 이 보드 이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하는데 완전 똑같잖아요 지금 M2 뭐 이런거랑 여기랑 다 저놈부터 다 똑같이 7페이지에요 X370까지 이 보드 그 뭐 아마 컴퓨터 10년 하면서 제가 처음 본 거 같은데 이렇게 상의라인이랑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진 것은 어떤 가성들이 되게 잘 나온 모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관리 안하는 분은 하단 파워는 뭐죠 이렇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파워 내부에 열기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무실에서 관리 안하고 쓰실 분은 상상파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뜨긴 떴는데 왜 바이오스 하면 안 넘어가? 아 되네 아 두번 하니까 되네 근데 이거 쓰면서 이게 지금 3900X가 원래 XT가 지금 원래 지금 안하는데 인식한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쓰다가 에러가 엔즈락 바이오스에서는 3900X까지 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XT도 지금 인식을 해요 일단 꼬아보고 문제 발생하면 나중에 X470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전생각에 혹시라도 발생하면 예예 아니 녹음하고 예전에 Z170 모드에 뭐였더라? 그거 하니까 계속 열어놔 가지고 Z370 모드로 바꾸니까 괜찮았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CPU 인식하는 거는 무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게임 중에 그 화면을 멈추고 사운드만 나오는 그 증상이 그때 그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3900X가 XT니까 이거 쌍펜짜리 이거 요걸로 하고 요게 펜 전원이 두 개인데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이게 에즈락 보드 중에서 이제 A320 그 당시에 거의 가격 8금으로 나온 보드라 이게 이제 시스템 펜은 밑도 있고 그 보드에서 4핀 전원이 두 개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요 후면팬도 밑에다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어 펜 하나는 여기다가 펜 하나는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두 개 더 조절하면 됩니다 이 보드가 이 레이아웃이 X370 이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 똑같애 뭐 레이아웃이 뭐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애 그냥 E4P도 그렇고 전원보도 그렇고 그래서 M2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A320 라이젠 1700도 그렇고 인텔 i7 8700도 그렇고 인텔이든 AMD든 그 CPU의 어떤 상위 라인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되나 되게 비싼 보드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한 3년 전에 i7 8700 거기에다가 H 아 8700이 아니라 i7 7700에 H110 보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친놈이라고 막 하면서 저딴 i7 H110 달면 뭐 바로 고장난다 뭐 엉터리 없자다 하면서 막 저한테 블로그에 내 댓글 겁나 달았습니다 심지어는 A320에다가 라이젠 1600 달았거든요 1700이랑 그러니까 뭐 AMD는 보드에 따라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지금 컴퓨터 엿더모로는 반빵이나 꼽지 않으면서 개 지랄 하면서 막 요게 제가 그 댓글 다한 사람에게 이제 답변 다는 겁니다 본문글에서 스톰어미 기술을 위해 B450 보드를 써야 한다 소프트사 그러니까 이 스톰어미 기술 스톰어미 기술은 하더 SSD를 묶고서 느린 반응 속도로 하드처럼 하드를 SSD로 만들어준 B450 이제 요게 이제 무료로 풀렸는데 요거 아니 누가 이거는 완전 옛날 그런 지금 SS 용량이 되게 높은데 싸니까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톰어미 기술 사용하시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 지가 스톰어미를 쓰는 거야 남도 쓰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남과 싸우고 논쟁이 일어나고 여자한테 어벙한 짓 하는 이유가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줄 아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사업시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보면 음 그 A310에 저기 라이젠 1600을 달면 6개월 안에 고장난데 아 나 미치겠는 거야 1700을 달면 어 그 뭐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안정성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A320 모드는 비싼 배우인보드를 사용하는 안정성 때문이다 아 여튼 이렇습니다 I7 7100 나왔을 때도 그렇고 8700 나왔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머 언제 그랬냐는 듯이 A320에 3600 써도 심지어 3900 XT를 써도 어 그냥 쓰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초반에는 어 그 I7이나 라이젠 뭐 3700 2700 이급의 젤 3보드 쓰면 난리 치는 놈들이 후면 펜은 지금 소리가 좀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나죠 어 제110 케이스가 원래 전면 펜이 원래 좀 안좋아서 이게 소음이 좀 나요 시간 되면 근데 이거는 후기에 나온 모델이라 전면 펜은 개선시켜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면 펜은 소음이 없는데 후면 펜만 있는거죠 이런 경우는 요거 하나 떼서 여기로 옮겨 담아면 됩니다 요거 떼서 요거 요거 하나만 돌아가 상관없거든요 2개 근데 좀 작업이 귀찮지 또 한 대 가져온 거는 이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업그레이드 한건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어 이거는 이분이 부분 구해서 조립한 거래요 저랑 관련 없는 거야 이거 근데 왜 그때 아이파이보드 갖고 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지 미친건가 이거는 아수스 보드기 때문에 이게 H621 보드는 아수스 기가바이트 보드 그리고 에즈락 보드는 1060 인식을 해요 960이랑 근데 ECS는 반반이고 바이오스다 인식 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1060 인식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꼽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분이 I7을 달기 원했기 때문에 I7 달고 여기도 타워콜을 달아야죠 I7 다니까 이거 램 몇 기간인가요? 16기가? 4,4,8,8,8,8 램은 제가 없습니다 지금 디델3 8기가 없어요 나중에 직접 8기가짜리 구하셔서 꼽으시면 돼요 제가 8기가짜리가 없어요 배젤을 뜯어내고 여기서 풀면 됩니다 먼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그때 구입하시느라 진짜 한번도 청소 안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폐에 소음이 나는거에요 배어링 사이에 먼지가 끼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CP 보조전원선이 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여기서 이분은 여기서 안 묶어서 다행인데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선이 램을 건드려요 램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CPU 쿨러도 선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면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선은 다 풀어서 이 꼽는 부분이랑 가장 가까운 쪽에 S자로 묶는거고 이거는 정나게 뒤로 넘길 수 없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 뒤로 걸어야 돼요 여기라 여기서 걸어서 빼야되요 램 위로 뭐 있으면 안되네요 이 컴퓨터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솔리드옥스는 집으로 씌는거 안하시고 지금 전혀 안하거든요 i5-3570 i5-2500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걸리지 한국 런칭하기 전에는 660Ti 정도는 잘 들어갔는데 요즘에 안 되더라구요 아 i5-2500 이걸로 그냥 i7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몰라 그냥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여튼 이걸 꺼내면 되니까 예 예상보다 이 컴퓨터가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이거 에러났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인식 못했으면 사람 미친거지 여튼 요거는 요것도 i7으로 바꾸니까 아니 PoE 돌리면 램 사용량 CPU 사용량 그래픽카드 사용량 다 만땅 올라가는데요 CPU가 그랬나 여튼 i7인데 여기 케이스가 두께가 얇습니다 이게 두꺼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120mm 쿨러중에 이렇게 높이가 낮은 케이스에 들어가는게 요거죠 요거 밖에 없습니다 SE14 높이가 92위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달면 됩니다 옛날 케이스 그니까 측면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거는 일반적인 우리 CR1000이나 뭐 자이로스201이나 존스포커 달 수 있는데 잠깐만 존스포커 아니야 요거 났기 때문에 닫을 수 있어요 옛날에 보드 제조사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얘네들이 아 이거 뭐 레이어 만든 것도 그렇고 이거 사타포트는 왜 그리프가 뒤에 있는거야 이거 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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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구부면 안됩니다 전원부 이 쪽도 걸쇠가 걸기에 힘들게 되어있고 하는지 아는거지 보조전원선은 여기로 바꿨습니다 동선을 이렇게 돼있던걸 이쪽으로 하는거죠 램 안걸리게 이 케이스는 구형이라 SSD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사 하나로 해가지고 덜렁덜렁 던져 넣으셨는데 지금 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하드만 달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 나사 간격이 있잖아요 요게 요게 안맞아요 안맞아서 맞지가 않아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DVD 2칸이 이 좁은 폭이랑 같아요 요거를 한쪽을 이렇게 눕히는거죠 작다 이걸로 이 칸막이를 이렇게 눕혀요 이걸 펴가지고 눕혀서 달면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튼튼해서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냥 세워서 달았습니다 케이스에 직접 다 하시면 돼요 SSD는 갑에서 한쪽만 고정도 되는데 이게 M3 규격 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이 M4 나사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다 M4 나사를 박았기 때문에 이게 좀 헐렁헐렁합니다 여기만 꽉 조여지고 꽉 안 조여지는거죠 이젠에 좀 더 큰 나사를 여기다 이제 박아서 구멍이 좀 지름이 늘어난거죠 이 분 저기 나사 뭉치 하나 챙겨드려야 될 거 같아요 SSD 연결은 여기로 위에다 꼽아가지고 기역자 그래서 여기다가 있습니다 하드는 하드는 고정돼있네요 하드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선전에는 제가 다할 수 없고 문제 있는 부분만 조금 제가 수정을 했어요 보조전원선 일로 하고 그래픽카드 전원선 빼가지고 네 따로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따로 있어요 다른걸 묶으면 안돼 하여튼 요거는 켜지는지 봐야죠 아 미치겠네 왜 나와 왜 나와 그래픽카드 이식 못하나 이식 못 후 하얼 내장으로 연결하니깐 나옵니다. 아 이거 769 202 못하는 것 같아. 이거 2보드 이식하는데 왜 못해? 지금 멋대로구만 이거. 다시 6 6 6 9 보니까 나옵니다. 969 202대요. 한장 안하는거지 이런 상황에서. 1060을 포기 할 것인가 보드를 바꿀 것인가. 이게 뭐지라? 아? 뭔지 몰라요. 그니까요. 그냥 저거 나중에 중고로 파세요. 아수스 사이트에 이 모델이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2014년 5월 22일 이걸로 다운받아서 바이오스 업체에서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모델에다가 해보았는데 돼요? 이거 아수스. 되네. 돼요 이거 아수스. 이게 모델이 MX네. 이거는 LX가 아니고 MX. 다른 모델이에요. 이식하잖아요. 이분이 입금한 건에서 남은 게 4만 천 원이에요. 4만 천 원인데 공인 4만 원 통 씌우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전 부품 다른 부품은 SSD랑 그래픽카드랑 CPU를 사서 보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부품 들어간 게 쿨러 3만 원짜리 요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만 원만 더 받으면 되죠. 남은 돈이 4만 원. 공인 4만 원. 3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지금 매입하는 게 2테라드 3만 원. 이게 지금 찾은 거예요. 중고나라랑 저기 다나와 장터 그 중간 가격으로 딱 한 겁니다. 2테라드 중고 3만 원. 라이젠 2611만 원. 10만 원 파는데도 있겠지만 삼성 860은 3만 5천 원 정도. 17만 5천 원이에요. 17만 5천 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 3만 원 빼면 지금 14만 5천 원을 제가 줘야 됩니다. 지금 다 매입하면. 14만 5천 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이 에바인 거죠. 이번 컴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지금 i7 2600 그리고 만약에 보드까지 교체하게 된다면 H61 보드 교체. 끝이지 않습니까? 끝이잖아요. 아 타워콜러 타워콜러. 타워콜러. 타워콜러 2만 원. 2만 원 2천 원인가. 저거 그럴 거에요. 그러면 i7 2600이 얼마지? 7만 원 하나? 그리고 H61 보드 저게 2만 8천 원인가. 그럴 거에요. 요거에서 5만 원 하고. 7만 원 하면. 12만 원이에요. 저 보드 교체해도 12만 원이야. 12만 원. 그러니까 이게 14만 5천 원이야. 2만 5천 원 또 드려야 돼. 지금 요거 매입만 하면. 지금 이거. 다른 컴 있잖아요. 그 보드 교체하고 CPU 교체하고. 타워콜러 달아도. 2만 원 정도 제가 드려야 되요. 보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 아수스 아까 그 보드. 그걸로 하니까 잘 돼요. 이 쿨러는 여기에 전원버가 다 해가지고. 틀어 달았습니다. 틀어 달아도 돼요. 틀어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트는 것보다. 이렇게 트는 게 나아요. 이렇게 틀어야지만. 빨아들여서 위로 가잖아. 공기가. 그래서 후면 편으로 빠지죠. 이렇게 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이직을 해요. 이렇게 켜보면. 아수스 엘리 모델은. 바이오스 소프트에 태어나봐요. 바로 뜹니다. 이건 MX 모델. 왜 저떡으로 만들었어. 엘리. 이분이 이제 하드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하드를 뗐는데. 하드를 떼니까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이제 시스템 파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드 달아야 돼요. 윈도우 설치할 때 SSD랑 하드랑 같이 연결해 놓고 하면. 여기로 설치돼요. 그게. 이렇게. 하드 연결하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셔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드 연결한 상태로 윈도우 설치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복구해야 돼 또. 그러니까 SSD랑 윈도우 설치할 때는. 하드나 다른 거로 연결을 다 빼야지만. 됩니다. 지금 SSD가 탐유주과 달려있거든요. 탐유주과 달려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삼성. 이게 8억원 프론데. 애호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거 쓰겠답니다. 메이커을 더 추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맵퍼래요. 이게. 삼성. 이게. 저기. 중고가 이게 3만원 얼마잖아요. 와. 욕지 계속 저어 나오네. 근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 i7 2600원. 이 i7 2600원 있잖아요. 이게 7만원 아니라. 8만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단아 장터 뒤져 보니까. 업자 가격이.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 재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비 3만원을 계산하면. 16만 5천원이 되거든요. 16만 5천원. 근데. 14만 5천원을 돌려줘야 되니까. 제가 2만원을 추가로 받아야죠. 그런데. 이 분이.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는데. 어. 공인비 3만원이면. 겁나 싼거지. 응. 윈도우까지 재설치 했는데. 근데. 이 분이. 그거. 얘기를 안 했지만. 어떻게. 느낌으로 알았나. 이거 760을. 그냥.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도 한 봉지. 이거 며칠 전에. 천안에서 온 분이. 이 포도. 먹으라고. 한 박스 갖다 줬더라고요. 두 봉지 먹고. 한 봉지. 두 봉지 먹고. 두 봉지 남았는데. 한 봉지는 드렸습니다. 올라가실 때 드시라고. 지금 밤 11시인데. 오늘 처음 오는 겁니다. 아. 이 동네는. 식당이. 8시에 문을 다 닫아요. 8시까지 밥을 못 먹으면. 편의 수도 있고. 라면을 도시락 먹어야 돼. 7시에 찾아와 가지고. 지금. 11시. 좀 넘었으니까. 10시인가? 10시 반인가? 11시인가? 하여튼. 아.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또 있어. 몇 대. 나 미치겠네. 진짜. 아주 그냥. 하. 하. 감사합니다.